녹색 맛 까오 복제 단분성 스승률이 형 모르겠어 플라잉 리킥 유령의 형상 형상 되게 빨리 떴네 안 나올 수도 없고 흠 뽀챙이의 맹독 프레츠 흠 집중 칼질 독재력이 집중 꼬챙이도 좋은데 집중 꼬챙이도 좋은데 .. 베이컨 은 다 예 부 펄 파 공포 흐릿함 교살 여기서 도가리나가? 걔도 능치 교살 걔도 능치 교살 제비 능치 고갯 제비 능치 고갯 어 루인지 알약 공포 아까 안 먹었으면 지금 플러스로 먹었네 처음 타면 그렇지 공포 아니 시드 산테가 공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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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반구 알약먹을 파워카드가 없다 복지망단 맹독 아씨 잘못 계산했네 다운폴하다가 세대 때리면 떨어지는거야 에이 훅해졌던 예비 세대 때리면 떨어지던 그때가 좋아졌는데 네 뭔 놈의 승천 올라가면 네대나 때려대 전광석화 단검불사 구르기 여기 카드 더 넣어야되나 그냥 괜찮은 전략이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운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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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리검이면 클각인데 그냥 사말수리검씨든네 상점이 막 상점이 다 망쳤네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어이 병정밀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쪼 제거나 둬볼까 어차피 사마림들 덱만 다 줄이면 될 것 같은데 괸전 딱돈 딱돈 괸전조 아씨 너무하네 괸전 사기캠인데 괸전을 안주냐 괸전조 두번째 환살 처분 대단원 악몽 악몽 각이기네 악몽하드 악몽형상 악몽정밀 눈피괜전 구글룰이지 룬피 먹으려고 괸서 쐈다 아니 병속에 유령영상이 나왔겠다 이럴 것 같으면 병속에 유령영상 然後 뭐 멈 geology 이건 이걸 바로 ving 아와아 흐으으 하하하하 또 오랜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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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죽을 뻔한 망단 아니 나 제비랑 그런거 엄청 많은데 드로 언제까지 쓰레기 같이 줄거야 안공정밀 딜이 얼마나 나올까 피해를 151을 줍니다 159 168 176 179 진정한 단도다 참된 단도 포션 돌리 형사 제거죽 보고 고개하나 더 할까 형상 빨리 써야되니까 왠전 또 파네 제정신인가 제정신일 리가 없지 제정신일 리가 없지 빼빼로 중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저 고맙습니다 형상 두개라서 웬만하면 깰 것 같은데 악촉각 놓쳤다 또밀 순수 룸피라서 순수도 할만한데 37장의 구상은 좀 이상한 것 같고 또밀 또령의 또상 나오는게 제일 좋은데 애들과자 애들과자 아 아 아 아 아이고 책도 빼야지 공포 공포 왜 안 주워 이 정도는 해야 건무지 댄싱 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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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되지? 악몽 유령 영상 하는게 제일 낫겠는데 이렇게 하신거같은 거 같아요 아 총 2 아 역시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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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 좀 가져오. 공포 쓰게. 인공물 닦아기 전에... 죽이겠는데? 컷. 창방심장은 어떨까? 뭐야?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일대팔이야... 어둠이가... 똥 뿌려서... 얼눈... 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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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겠지? 얼눈보다... 도쿠가... 낫겠지? 몸풀기까지 떴으면... 몸풀기까지 떴으면은... 깼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 볼러도... 또 첨탑이 개짓거리할 수도 있고... 악몽을 주든... 이밀기술을 주든... 도쿠 또 아침. 도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환살 쓰고 다음 터대 잡으면 되겠다. 아니네, 이번 터대 잡는. 뿔거리, 또드레날린. 왜 자꾸 나오냐 이거. 사기시던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기냐. 사기시던데 왜 이렇게 나오냐. 퍼펙트 못하나? 어어, 단타다. 퍼펙트 못하네 근데. 뭐, 크러스트잇. 퍼펙트 못하네. medim. 환환환영사리마 단돈아의 육십들이야 컷 시드가 환상적이네 어둠이한테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 이거 통계 한번 봐야겠다 창방 0댐 심장 25댐 도두재카 16댐 깨어나자 13댐 파충류 조술사 0댐 덩어리들 0댐 거인의 머리 0댐 덩어리 1댐 어둠이 29댐 심장 25댐 어둠이 29댐 이로써 어둠이가 심장보다 강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모든 전투 중에 어둠이한테 제일 많이 맞췄네 심장 25댐 심지어 전투는 2턴만에 끝났어 그냥 첫 턴에 29댐 맞은거야 정말 놀랍다 감사합니다.